마지막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반사항은 크게 중요한 내용이 많이 없어서 빨리빨리 설명드릴 내용보다는 일반 쭉 한번 읽어가는 식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일반사항 보시면요. 일반사항 보시면 우리 26조의 26조가 뭐냐면 피보험자의 청구와 크게 우리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두 명이잖아요. 대인배상 같은 경우 피보험자가 청구도 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 청구권자가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26조에 관계된 부분은 피보험자가 청구하는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4항, 5항에 보면 4항, 5항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와요. 무슨 내용이냐? 손해배상 청구권자와 경합을 하면 즉,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권자의 직접 청구가 서로 경합을 하면 손해배상 청구권자가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않으면 즉, 이 사람들이 손해배상을 받기 전에는 피보험자한테 안 준다는 거죠. 그 우선순위를 정해놨어요. 그리고 5항은 경합할 때 얘를 먼저 줘라. 얘한테, 손해배상 청구권자한테. 그리고 29조는 손해배상 청구권자의 직접 청구에 그냥 규정이에요. 이 규정. 규정은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26조하고 29조 이 사이 부분을 잘 썼으면 이번 시험에 붙었겠죠. 20년도 시험. 20년도 시험에 이 부분이 나왔잖아요. 아마 지금 방송이 남아있는가 모르겠는데 작년에도 제가 이 특강을 했어요. 이 특강, 자동차 조문 특강. 물론 작년에는 유료였습니다. 지금은 무료지만. 작년에 유료 이 특강을 했을 때 그대로 설명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이 특강만 잘 들었어도 벌써 이 문제 맞췄죠. 이 문제 벌써 맞췄고 또 지금은 그냥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20년도에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안 나오겠죠. 안 나오고 자, 그리고요. 보험기간이라는 것도 있는데 보험기간이 A급, B급은 아닙니다. 아닌데 그냥 C급 내지 D급 정도 됩니다. 됐는데 그냥 한번 보자고요. 왜냐하면 문제 내기가 좋아요. 약관 42조 약관 42조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딱 이만큼이에요. 이만큼이니까 뭐하기 좋겠습니까? 문제 내기 좋겠죠. 당연히. 자, 보험기간은 다 안 것 같은데 원칙은 원칙은 보험기간 첫날 우리가 상법상 원칙은 대부분 보험료를 받은 때 네 자동차 보험은 원칙이 보험기간 첫날 24시예요. 24시 그리고 중복될 때는 당연히 전 보험계약이 끝나는 시점부터 당연하겠죠. 당연하겠죠. 아니, 그럴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5월 5일 날 보험이 끝나는데 내가 보험을 미리 가입할 수 있잖아요. 5월 3일 날 돈을 냈어. 그 5월 3일부터 보험기간이 시작돼요? 아니겠죠. 5월 5일 24시 1초 5월 6일 0시부터 하겠죠. 이렇게 되겠죠. 당연한 거죠. 그런 내용이에요. 자, 예외는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원칙은 보험기간 첫날 24시가 원칙인데 이 원칙에 대한 예외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예외는 자동차 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자동차고 두 번째 예외는 의무보험이에요. 그래서 자동차를 처음 가입하는 게 무슨 말이냐 자동차 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자동차는 처음 자동차를 사서 매수인이나 양수인에게 처음 매수인이나 양수인이 처음으로 자동차를 사서 중고차든 신차든 간에 처음 자동차를 사서 10일 이내에 처음으로 보험 가입하는 것 그럴 때에는 그럴 때에는 언제요? 보험료 받은 때부터 보험료 받은 때부터 여기 보험료 받은 때부터 진행된다. 그래서 우리가 장기 보험하고 우리가 장기 보험하고 살짝 다르기 때문에 그냥 한번 눈여겨봐라 이런 의미지 달달달 외워라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사고 발생 시 의무 보시면 보험사고, 교통사고 교통사고 발생 시에 어떤 의무들이 있느냐 우리 피보험자한테 이러한 의무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쑥 읽어보시면 되는데 읽어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걸 어떻게 외우자 그랬습니까? 제가 어떻게 외우자 그랬어요? 그래서 기본 강의 때 완벽하게 외우지 말고 내용만 대충 쓸 수 있을 정도 키워드만 좀 기억하자고 그랬죠. 기억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외우자 그랬습니까? 아이고 이거 기본 강의 때 했었는데 손 손 사 넘어가지 안 알았어. 자, 손 사 동 소 도 서 이렇게 외우자 그랬죠? 기억나세요? 크게 6개의 목차가 있단 말이에요. 이 지금 조문에 이 조문에 지금 목차가 6개가 있잖아요. 6호까지 있잖아요. 있으니까 완벽하게 누가 누가 잘 쓰냐 거기까지는 못 외웠을 거라고 일반 사람들도 그렇지만 우리는 6개가 있다는 걸 알고 비슷하게는 써보자. 그랬잖아요. 만약에 나온다면 그래서 손 손 사동 손 사동 소 도 서 이렇게 그래서 아 그러면 좀 목차를 바꿔요. 여기 쉽게 손사동 소서도 아니다. 손사동 소도서 손사동 소도서 이렇게 외우자 그랬잖아요. 6개가 있구나. 사고 발생 시 의무에는 6개가 있구나. 이렇게 외우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손해 사고 사실 동의 없이 소송 그 다음에 서류 제출 의무 그 다음에 돈은 뭐지? 아 돈안 이렇게 외우자 이랬습니다. 자 기본 강의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좀 외워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대비를 하자. 그래서 이게 만약에 손해 사고 발생 시 조치 의무 시험 문제가 나오면 만약에 나오면 전수험생이 준비한 문제는 아닐 거예요. 상당히 변두리에 있는 거기 때문에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변두리에 있는 문제를 완벽하게 외우자. 그건 바보죠. 그건 시간 낭비예요. 그 시간에 중요한 거 한 번 더 보는 게 낫고 그렇지만은 변별력 차별 차별화 남들 다 못 쓰니까 나는 조금만 쓰면 되잖아. 그럼 확 차별이 될 거 아니에요. 확 차별 그런 의미에서 좀 의의가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하자. 이 정도 수준 뭐 달달달 외우라는 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양도 양도가 제가 20년도 시험에 너무너무너무 중요하다. 사례는 안 나올 것 같아요. 단문으로 한 번 준비해 보세요. 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혹시 이 방송을 작년에 저랑 공부하고 또 떨어져서 보신 분들은 기억날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또 떨어지다니. 절대 뭐 저기 비하하는 게 아니라 운이 너무 없게 합격하지 못하신 분들 죄송합니다. 합격하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 거예요. 제가 다른 학원이나 다른 선생님들은 양도를 아예 제껴버렸죠. 제껴버렸는데 나는 아니다. 이게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단문 정도로도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분명히 그런 말을 했죠. 그래서 양도에 대한 사례 문제도 몇 개 했었고 했었는데 그래서 나왔죠. 그래서 이제는 안 봅니다. 이제는 안 봐요. 올해나 볼 필요가 없죠. 당연히 작년에도 또 이 수업을 들었던 분들은 또 잘 썼을 거예요. 이것도 지금은 그냥 중요한 내용만 이것만 보자고 이건 다 안 보고 약관은 다 보지 말고 그냥 판례 판례에서 판례에서 양도는 뭘로 봐요? 뭘로 봐요? 운행 지배권이 상실되는 시점 운행 지배권이 상실되는 시점이 뭐다? 양도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양도다. 운행 지배권 상실. 그러면 운행 지배권 상실은 어떻게 판단하는데 명의가 이전되었거나 아니면 2번 명의가 잔존하더라도 매매대권 완납 2-1번 명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급여 2-2번 그래서 이렇게 명의가 이전되었거나 명의가 잔존하면 이런 두 가지 요건 이 요건을 만족하면 운행 지배권이 상실된 거고 상실됐으면 양도가 성립됐다. 이렇게 본다. 판례는 이게 시험 문제 나왔었죠.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약 이거는 한번 단문으로서 의미가 있으니까 봅시다. 자,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약이 뭐냐. 뭐냐. 피보험 자동차가 양도됐죠. 양도된 날부터 15일째 되는 날의 24시 기간 동안은 그 양도된 자동차를 보통 약관 대인배상원의 피보험 자동차로 간주하고 양수인을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로 보아 보상한다. 무슨 얘기냐. 피보험 자동차가 양도가 되면 더 이상 피보험 자동차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A가 갓보험사에 샵원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갖고 있었다가 갖고 있었다가 얘를 양도를 합니다. 양도. 그런데 이 상황 이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약의 상황이 발생하려면 양수인 B가 양수인이겠죠. A는 양도인일 거고 양수인 명의로 아직 명의가 안 바뀌어야 돼요. 안 바뀌어야 이 특약을 쓰네 만에 나와요. 명의가 바뀌어버리면 이 특약을 쓸 이유가 없는 거죠. 쓸 이유가 없어요. 바뀌면서 자기 보험을 가입했을 테니까 그래서 양수인이 15일까지 명의를 안 바꾸고 타고 다니다가 그 안에 무슨 사고가 났다. 그러면 갑 입장에서는 이 차량이 더 이상 갑보험 차량이 아니죠. 왜? 양도가 됐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갑보험 차량인 걸로 P보험 자동차로 간주해 주고 양수인 지금 양수인 B는 갑하고 아무 관계 없잖아요. 그런데 이 B, 양수인을 보험계약자, 기명피보험자 갑에 보험계약자, 기명피보험자로 보아서 대인배상원을 해주겠다는 거죠. 대인배상원은 왜?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무보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주겠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면책 면책사유가 3개가 있죠. 면책사유가 3개가 있습니다. 3개가 있는데 그게 뭐냐? 3개가 양수인 명의로 이전 등록된 후에 발생한 손해 제가 그랬죠. 양수인, 즉 B B로 이미 명의변경이 되면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 명의변경이 되면 안 해주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양수인 명의의 유효한 대인배상원이 가입된 이후에 발생한 손해 당연하겠죠. 양수인이 양수인이 보험을 가입했어요. 다른 보험 당연히 안 해주겠죠. 얘기 하나 많아 당연한 거죠. 갑보험사는 안 해주겠죠. 그 다음 세 번째 보험기간 마지막 날 24시 이후에 발생한 손해 우연찮게 우연찮게 이 15일 이 15일 안에 보험기간이 끝난다. 끝난다. 그러면 또 안 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의무보험이시단보 특약은 보상책임 발생 요건 이게 보상책임 발생 요건이죠. 보상책임 발생 요건하고 면책사유 세 가지 면책사유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놓으시면 사례도 대비가 되면서 단문도 여기다 살만 붙이면 단문 10점짜리도 충분히 쓰죠. 쓰고 이게 재양도한 경우 이게 2010 7년도인가 8년도인가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언제 나왔었는데 시험 문제 기출 문제에 잠깐만요. 제가 지금 기출 문제를 보고 있으니까 한 번만 대답을 해 드릴게요. 그래도 신중년도 아 2017년도 2017년도에 나온 내용이 2017년도 2017년도 그래서 양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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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많이 해도 많이 해도 어쨌든 간에 15일째 되는 날까지 이 조건 의무보험이시단보 특약의 보상 조건에 해당이 되면 이 요건을 만족을 하면 재양도가 됐어도 양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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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양도가 됐어도 의무보험이시단보 특약을 해주겠다는 거죠. 그런 내용입니다. 쭉 읽어보시면 자, 교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체 보시면 자, 보험계약자 또는 김형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기존의 피보험자동차를 폐차 또는 양도한 다음 그랬습니다. 그래서 피보험자동차의 교체 피보험자동차의 교체는 반드시 폐차 또는 양도라는 전제행위가 있어야 돼요. 폐차 또는 양도를 하지 않고 새로운 자동차를 샀다. 그러면 그거는 그냥 차 한 대를 더 산 것 뿐이지 교체가 아닌 거죠. 교체가 아닌 거예요. 폐차 또는 양도라는 행위를 하고 다른 자동차를 사야지 그게 교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른 자동차로 교체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을 교체된 자동차에 승계시키고자 한다는 서면 등으로 보험회사에 통지하고 보험회사가 승인한 때부터 교체된 자동차에 적용된다. 당연하겠죠. 당연히 새로운 어떤 기존에 있는 차를 팔고 다른 차를 사면 당연히 보험을 승계받으려고 연락을 하겠죠. 보험사에 뭐 당연한 겁니다. 자 보험회사가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게 됐는데 대부분은 다 뭐 그날에 다 통지합니다. 그날 실무적으로는 10일까지 안 가죠. 그날에 다 해줍니다. 그날에 다 해주고 자 동일한 차종의 다른 자동차로 교체한 경우라 하면 개인 소유 자가용 승용차 간의 교체 이 말이 왜 나왔냐 이 말이 왜 나왔냐 지금 이 약관은 개인용 자동차 보험 약관을 따왔기 때문에 이 말이 있는 거죠. 업무용 자동차 보험에는 이런 말이 안 나오겠죠. 당연히 지금 개인용 자동차 보험 약관을 따왔기 때문에 개인 소유 자가용 승용차 너무나 당연한 아닙니까? 기존 기존 차량이 그랜저인데 이번에 1톤 화물을 샀어. 그러면 그랜저는 개인용 자동차 보험이고 1톤 화물은 업무용 자동차 보험인데 그게 승계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한 겁니다. 막 그냥 무대포를 외우려고 그러는 것보다는 당연하지 하고 생각을 하면 또 외워져요. 당연한 거니까. 그러면 교체된 자동차에 적용하는 보험요율에 따라 보험료의 차이가 날 수 있죠. 내가 그랜저를 타고 있다가 이번에 경제가 좀 어려워져가지고 생활이 어려워져서 예를 들어서 모닝으로 바꿨다. 모닝 중고차. 그럼 당연히 보험료가 싸지겠죠. 차값이 틀린데. 아니면 내가 예를 들어서 모닝이나 스파크 경차 있잖아요. 경차를 타고 있었는데 이번에 로또가 돼가지고 외제차를 샀다. 보험료가 늘어나겠죠.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보험료를 돌려드리거나 추가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무슨 얘기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외우라 하지 말고 당연하겠네. 당연하겠네. 해야지만 이 문제가 만약에 10점짜리로 나와서 피보험 자동차의 교체에 해당하는 부분 약관에서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쓰시오. 그래야지 안 해와도 써질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이거 당연하다 했는데 뭐가 당연한 거지. 다 당연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승인을 거절한 경우에 교체된 자동차를 사용하다가 발생한 사고에서 지급하지 않는다. 당연하죠. 승인을 거절했는데 뭐 주겠습니까. 당연히 안 주겠죠. 자 운전자 연령한정 운전특별약관 자 여러분 운전자를 제한하는 특약은 크게 운전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특약하고 운전자의 연령을 제한하는 특약이 있어요. 그쵸. 두 개가 있죠. 그런데 두 약관이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지금 저는 일단 하나만 갖고 나왔는데 설명은 다 할 겁니다. 설명은 다 할 건데 하나만 갖고 나왔다. 보시면 되고 자 의의를 보시면요. 의의를 보시면 보험계약자의 선택에 의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할 자를 자 지금은 지금은 이제 지금 연령특약이잖아요. 지금은 이제 연령특약이니까 연령특약이니까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다. 자 연령특약이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다. 자 보험계약자의 선택에 의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할 자를 만 몇 세 이상으로 그쵸. 그래서 뭐 24 20세 이상 21세 이상 24세 이상 25세 이상 20세 이상 저 지금 자는 거 아닙니다. 저 눈 감었죠. 방금 자는 게 아니라 피곤해서 눈을 조금 쉬려고 눈을 좀 감고 있었어요. 눈을 감아도 말은 나오잖아요. 눈을 감아도 말하는 데는 진짜 없죠. 자 보시면 기운을 내서 마지막 시간이니까요. 자 우리 기운을 내봅시다.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도 지금 피곤하실 텐데 기운을 같이 내보자고요. 자 보험계약자의 선택에 의해서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할 자를 만 몇 세 이상으로 한정을 하죠. 그런 특약을 말하는데 당연히 한정을 하면 어떻게 돼요? 보험료는 절감되겠죠. 운전할 수 그 차량에 대한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을 자꾸 범위를 줄이면 보험료는 싸질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당연한 거죠. 있지만 단점도 있어요. 어떤 단점? 해당 조건의 운전자가 몇 세 이상 이런 운전자가 운전하지 않았을 때에는 대인배상원을 제외한 담보에서는 면책이에요. 싸그리 면책. 대인배상원을 빼고는 나머지는 싸그리 면책이다. 모두 면책이다. 싸그리란 말은 좀 너무 현실용인 것 같습니다. 그건 취소하고 모두 면책이다. 자 모두 면책이다. 자 이게 원칙이에요. 그렇지만 예외도 있겠죠. 항상 원칙이 있다면 예외도 있을 겁니다. 그 예외가 뭐냐. 세 가지가 있는데 연령한정운전특약에서는 세 가지가 있고 범위한정운전특약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연령한정은 몇세 몇세 이런 걸 말하는 거고 범위한정은 가족 부부 1인 김형 1인 이런 거 말하는 거죠. 그런 거는 두 개가 있고 자 연령은 세 개가 있는데 뭔 세 개가 있느냐 보시면 설명 의무 위반이 있다. 첫 번째 이것은 범위한정운전 투격에는 없어요. 사례 문제로는 안 나와요. 단문으로 우리가 기억할 때 아 이거는 우리가 단문 준비용이구나 이거는 연령에만 있구나 이렇게 하셔야죠. 자 그래서 설명 의무를 위반하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설명 의무를 위반하면 자 뭘 해주는지 보세요. 대인배상 2 다시 해준대요. 자기신체사고 다시 해준대요. 무보험처상에 다시 해준대요. 자 우리가 지금 신체손사정사를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대문을 뺀 거지만 사실은 여기에 자차 대물 다 포함된 거죠. 우리 신체 위주로만 제가 글을 썼기 때문에 이렇게 빠진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외 도난당하였을 때 그래서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도난당하였을 때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발생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한 대인배상 2 자기신체사고 지급한대요. 어? 뭐가 없어요? 무범상에 없죠. 없어요. 무범상에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대인2하고 자신이 살아난다. 대인2하고 자신이 살아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중요한 거 판례는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무단운전의 경우를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무단운전시 무단운전시 자기신체사고가 안 되는 건 물론이고 물론이고 아까 그랬죠. 삼성화재 약관에서는 도난시 운전자는 자기신체사고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읽었죠. 분명히 그럼 자신이 안 되는 건 알겠죠. 대인배상 2와 자기신체사고가 지급해 주는데 그 당사자 무단운전한 당사자는 도난당하였을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자기가 도난한 거죠. 갖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도난한 거죠. 그래서 자기신체사고 안 해준다. 이렇게 정리하자. 그랬습니다. 지금 자세하게 못해요. 이거 더 궁금하신 분들은 기본강의 보시거나 문제풀이 보셔요. 자세하게 못합니다. 지금 제한된 시간 안에 거의 기본강의를 다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우리가 도난당하였을 경우에 무단운전을 포함한다. 이런 부분들 중요해요. 이런 부분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자 취급업자 보겠습니다. 취급업자 예외 세 번째 취급업자의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관련 법규에 의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요건이죠. 무조건 취급업자가 운전했다고 예외를 해주지 않아요. 예외를 해주지 않고 이 요건에 맞아야 된다고 이 요건 조건에 맞아야 된다고요. 첫 번째 관련 법규에 의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자동차 취급업자여야 돼요. 쉬운 얘기는 야매 야매 시첸말로 야매 안 된다는 거죠. 야매 옛날에 야매 진짜 많았는데 어렸을 때는 전 시골에 살아서 치과도 잘 없어가지고 초등학교 때 이 뭐 이렇게 이게 뭐지 크라운 씌운다 크라운 씌우고 뭐 충치 치료하고 그거를 그 동네에 이렇게 뭐 이렇게 짐 이렇게 씻고 다니고 치과 의사 그 아류 비슷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야매로 불러가지고 방 안에서 이렇게 하고 그랬었는데 그래가지고 제 치아가 좀 많이 좀 상했죠. 근데 뭐 어렸을 때는 어쩔 수 없어서 그 시절엔 다 그랬죠. 지금이야 뭐 좋지만 야매 야매는 안 된다 이겁니다. 야매는 안 돼요. 야매는 안 되고 우리가 관련 법기에 의하여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런 조건을 만족해야 되고 또 무슨 조건을 만족해야 되냐 피보험자가 배상 책임을 부담을 해야 돼 아무리 취급업자가 운전한 사고라도 피보험자 자체한테 배상 책임이 없으면 보험사가 물어줄 이유가 없는 거죠. 그쵸?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존재하는 거지 취급업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뭐 어떻게 망하든 말든 관심이 없는 거죠. 자 피보험자한테 배상 책임이 있을 관련 법규에 의해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피보험자한테 배상 책임이 발생한다는 이 조건을 만족해야지만 운전자 제한 특약 예외로서 보상을 해주겠다 그거죠. 자 이런 요건 꼭 기억하십시오. 이런 요건이 있는 거예요. 무조건 해주는 게 아니에요. 이런 요건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시고요. 정신 바짝 차리시고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하고 올해 21년도 시험 예상 문제입니다. 아이고 안 한다면서 결국 다 해버렸네. 왜냐면 재작년 작년 3년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이게 기본 기본서 지금 보고 계시죠. 여러분들 기본서 보시면 기출문제가 엄청 많아요. 기출된 횟수도 엄청 많고 근데 몇 년간 안 나왔어요. 몇 년간 너무나 중요한 내용인데 나오겠죠. 나오겠죠. 아유 다 말해버렸네. 여러분들이 이제 학원 안 오시겠네. 이거 이거 무료방송만 계속 돌려보시겠네. 에이 참 작전 실패다. 작전 실패. 여러분들을 많이 유치하고자 이렇게 무료 강의를 찍고 있는데 오히려 이거만 보고 안 오시겠네. 학원에 에이 자 그러지 않으시겠죠.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제가 무료 강의를 왜 찍냐고요? 선행 문제풀이 제일 끝부분 선행 문제풀이 제일 마지막 강의를 보시면 제가 오늘 무료 강의를 왜 찍는지를 설명했어요. 되게 궁금하시죠? 저 사람이 왜 이걸 무료로 하지? 되게 궁금하시죠? 작년엔 유료였는데 왜 무료로 하지?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 궁금하신 분들은 선행 문제풀이 제일 마지막 시간 제일 마지막 끝 부분을 보세요. 그거를 보려면 선행 문제풀이를 또 결제를 해야겠죠. 아유 궁금하게 놔둬야지. 그래야 선행 문제풀이 결제하지. 그 그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어떤 학생들이 저를 좋아해 주시고 많이 그렇게 고맙다고 해 주시는 거 저한테 질문 같은 거 해도 항상 뭐 열정적인 강의 고맙습니다. 내지는 너무 고맙습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저를 아시는 분들이 저에 대해서 하시는 그런 부분에 비해서 좀 많이 이렇게 밖에서 밖으로 인지도를 많이 이렇게 그 홍보 홍보를 잘 안 해주세요. 제 고객들은 이상하게 이상하게 저의 고객은 저를 홍보를 안 해. 근데 저를 무지하게 좋아해 또. 아 좋아하는데 홍보를 안 해. 홍보를 근데 이게 왜 왜 그런가 봤더니 경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홍보를 해서 다른 사람도 박세훈이를 선택하면 같은 경쟁자잖아요. 그때 시험을 봐야 되는 그러니까 나는 박세훈이랑 코드가 맞으니까 이 선생은 이 선생 수업은 나만 들어야지 이런 생각이 있나 봐요. 이런 생각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홍보를 안 해. 홍보를. 근데 그거는 네 생각이고 그건 네 생각이고 나는 홍보가 필요하다고 홍보가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무료 강의 찍는다고 그렇죠. 그래서 찍는 겁니다. 많이 좀 홍보 좀 해 주세요. 자 자 마지막 보시면은 다른 자동차 담보 특약 나올 것 같아요. 나올 것 같습니다. 올해 한 몇 년간 안 나왔고 너무 중요한 내용인데 안 나왔기 때문에 나올 것 같아요. 사례든 담문이든 나올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다른 자동차 타차 운전 특약이라고 할게요. 타차 운전 특약은 기본적으로 무상에 가입이 돼야 돼요. 그러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제 기억으로는 보험료도 없어요. 내지는 있어봤자 몇백원 그러니까 뭐 여기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면서 돈 아깝다고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은 빼주세요. 할 필요가 없다니까 그냥 그냥 무료거나 몇백원이에요. 무료거나 몇백원 자동으로 가입이 됩니다. 전담보 보험에 가입했다 그러면 무상과 타차 특약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시험 문제에서 전담보에 가입하고 있다 그러면 무상하고 타차 특약이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다만 업무용 자동차 보험회사는 다 가입해 주는 게 아니라 개인이면서 즉 법인 회사 차는 타차 특약을 가입 안 해 준다는 얘기죠. 개인이면서 경삼종 승합차 경삼종 화물차 일대에 가입해 주겠다는 내용이 있고요. 자 보상하는 손에 보시면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주정차 제외 합니다. 자 여기서 공부 주의하시고 자 공부 공부합니다. 자 우리 판례는 있잖아요. 판례는 판례는 주차는 운전이 아니지만 정차는 운전이라고 합니다. 우리 판례는 판례는 근데 타차 운전 특약은 판례가 뭐라고 말하건 말건 간에 어쨌든 간에 약관에 주정차를 제외한다고 분명히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약관을 따라야죠. 약관에 명시적으로 딱 박혀있잖아요. 이 약관이 무효가 돼서 없어지지 않는 한 있는 건 따라야죠. 그러니까 타차 운전 특약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해 손해를 보상하는 거예요. 주정차는 뺍니다. 사례 문제도 나올 수 있고 단문도 잘 기억하세요. 인하여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손해를 입은 때 이때 뭘로 해주겠다고? 대인배상 투로 해주겠다는 거죠.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니까 대인배상 투로 해주겠다는 거고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 뭘로 해주겠다고요? 자기 신체 사고로 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타차 운전 담보 특약은 담보가 그 안에 두 개가 있는데 뭐가 있느냐? 대인배상 투와 자기 신체 사고라는 두 개 담보를 가지고 있다. 타차 특약에서는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될 거 꼭 기억하셔야 될 거 다른 자동차의 소유자를 다치게 했다. 다른 자동차를 빌려서 운전하고 있는데 다른 자동차의 소유자를 다치게 했다. 그러면은 뭐라고요? 자기 신체 사고 남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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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 대인배상 투를 해줄 것 같은데 대인배상 투를 해주는 게 아니라 자기 신체 사고를 해준대요. 자기 신체 사고 꼭 좀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타차 운전 특약은 초과액을 보상한대요. 초과액을 그래서 다른 자동차에 적용되는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안 주겠대요. 안 주고 안 주고 초과될 때만 주겠대요. 초과될 때만. 그 뜻은 뭡니까? 서로 분담하지 않고 우선순위가 있다. 순서가 있다. 그 말이죠. 그 말입니다. 다른 자동차의 정의 보시면 잠깐만요. 다른 자동차의 정의가 몇 년도에 나왔나 보자. 이게 가장 최근에 다른 자동차에 대해서 나온 건데 이게 16년 2016년도에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상 보상하는 손에 보상하는 손에와 다른 자동차에 대해 설명하시오. 그러니까 단문으로 단문으로 2016년도에 나왔어요. 그러면 17 18 19 20 21 지금 5년차죠. 5년차 나올 수 있어요. 5년 동안에 한 번도 안 나왔기 때문에 나올 수 있습니다. 사례로 나올 수 있겠죠. 이 2016년도에 단문으로 나왔으니까. 자 다른 자동차의 정의를 보시면 정의가 뭐냐 다른 자동차라 하면 자가용 자동차라 자가용 자동차로서 즉 뭐예요? 사업용 자동차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렌트카를 빌려서 운전하는데 타차 특약 안 된다고 렌트카는 뭐예요? 사업용 자동차 여기는 뭐예요? 자가용 자동차 그렇죠? 로써 피보험 자동차와 동일한 차종 그럼 동일한 차종이 뭐냐? 승용 자동차 여기엔 뭐가 포함이 돼요? 다인승 1종 2종 승용 자동차 포함이 돼요. 다인승 1종 2종 승용 자동차가 뭐예요? 스타렉스 카니발 뭐 이런 거 말하는 거죠. 그리고 경 3종 승합 자동차 뭐예요? 경 다마스 3종 12인승 16인승인가? 3종 16인승 이하 잠깐만요 정확히 갑자기 헷갈리네요 아 16인승 이하 16인승 이하 교재 교재 46페이지예요 모르시는 분 보세요 16인승 이하 및 경 라보 라보라는 차밖에 없죠. 우리나라 현재는 그거하고 4종 화물자동차 4종 화물차가 뭐예요? 1톤 이하 1톤 이하 가래는 동일한 차종으로 본대요. 동일한 차종으로 본답니다. 자 중요한 거 얘가 중요해요. 얘 왜? 여러분 아까 왜 무보험자동차에 쓰시오 그러면 맨 위에 중요한 거 3줄은 안 주고 밑에 4줄만 열심히 쓴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다른 자동차를 쓰시오 그러면 얘만 열심히 써. 얘를 깜빡 한단 말이에요. 중요해요. 그런데 얘 김영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자녀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자동차는 다른 장두통은 아니고 김영피보험자가 자동차를 대체한 경우 그 사실이 생긴 때부터 회사가 승인을 한 때까지 대체 자동차 그 대체 자동차를 다른 자동차로 봐준대요. 그래서 보상을 해준대요. 아까 피부험자동차의 교체에서 보험회사가 승인하지 않으면 보상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건 보통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다는 얘기고 지금 특별약관 타차특약 특별약관에서는 대체 자동차 교체 자동차란 말이에요. 교체 자동차란 말이에요. 얘네들도 웃겨. 약관을 똑바로 쓰지. 보통약관에서는 교체 자동차라고 그러고 또 여기서는 대체 자동차라고 그래서 나도 처음에는 이게 다른 건가 그랬어요. 다른 게 아니야. 똑같은 말인데 그냥 말을 다르게 써는 거예요. 참 이상한 사람들이야. 아니 좀 서로 분쟁의 소지나 잘못 해석될 소지가 없게끔 약관을 좀 쓰면 되는데 뭐 이렇게 써놨어요. 다른 것 같잖아. 느낌이고.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타차특약의 피부험자는 누구냐? 피부험자는 누구냐? 피부험자는 기본적으로 기명피보험자와 그 배우자입니다. 일단 기본이에요. 얘네들은 기본. 하지만 운전자 한정특약에 의하여 운전 가능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안 보겠다. 예를 들어서 기명피보험자가 40살이고 배우자가 39세인데 깜빡하고 40세 이상 운전특약을 들었다면 이 배우자는 타차특약에 피부험자가 안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그런 얘기예요. 안 된다. 자, 요거는 또 무슨 얘기냐면 요거 현대의 상인은 없음 요게 기본 강의 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현대의 상에서는 현대의 상에서는 그 타차 운전 담보 특약에 피보험자의 조문이 없어요. 피보험자에 대한 조문. 자, 어떤 특약에 조문이 없어. 어떤 내용이 없어. 그러면 그러면 그것은 뭐를 주중하게 되었어요? 보통 약관을 주중하게 되어있죠. 보통 약관을.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현대의 상에서는 이 피보험자라는 조문 자체가 없기 때문에 보통 약관을 적용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자기 신체 사고에서 문제가 돼요. 이 피보험자의 조문이 있는 약관에서는 자기 신체 사고가 기명피보험자와 그 배우자만 된단 말이에요. 부모나 자녀는 안 돼. 안 되는데 현대의 상에서는 보통 약관의 조문을 준용하죠. 왜? 별도에 정해놓은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의 상 약관에서는 부모하고 자녀가 타차 운전 특약에서도 뭐가 된다? 자기 신체 사고가 된다. 근데 대부분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걸로 문제를 풀면 되겠죠.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고 그러고 그 다음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시면 타차 운전 특약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제일 많아요. 제일 많아요. 무슨 얘기냐? 대인배상 2 보상하지 않는 손해 자기 신체 사고 보상하지 않는 손해 무보험 자동차 상해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다 포함하고도 다 포함하고도 또 이만큼을 안 주겠대. 엄청 안 주네. 엄청 안 줘. 뭘 안 주나 보자고요. 피 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즉, 다른 자동차 다른 자동차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사용자 소유하는 차량은 안 해주겠대요. 즉, 사장차 사장차를 운전하면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사장차를 운전하면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해주면 웃긴 거죠. 그러면 사장들은 종합보험을 가입 안 하지 대인배상 원만 가입하고 기사 보고 야, 너 개인 보험 있지? 개인 보험에 타차 특약으로 사고 나면 처리해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용자 차량은 안 해주겠대요. 안 해주겠고 또 법인 소유 차량도 안 해주겠대요. 같은 맥락이겠죠. 같은 맥락일 거예요. 그 다음에 피 보험자가 자동차 취급업자로서 일을 하다가 사고 나면 안 해주겠대요. 당연하겠죠. 손님 차를 가지고 내 타차 특약 개인용 타차 특약을 하면 안 되겠죠. 안 해주겠대요. 무조건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해를 하시란 말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다음에 피 보험자가 요금이나 대가를 지불하거나 받고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즉 대리 운전이든 뭐든 안 해주겠대요. 자, 여기서의 특징은 뭐예요? 아까 무보험 자동차 상에도 이런 게 있었죠. 보통 약관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반국적으로 그거 말고 무보험차 상에서도 별도의 유상운송 면책 조항이 있었죠. 타차 특약에도 있네. 근데 무상과 타차 특약의 다른 점 뭐예요? 무보험차 상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이렇게 써 있었는데 얘는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즉 영리 목적이 아니더라도 돈만 받으면 면책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반복적임을 요하지 않는다. 이거는 똑같네요. 반복적임을 요하지 않는다. 이거는 무보험차 상의와 똑같네요. 똑같아요. 그 다음 다른 자동차의 사용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갖고 있는 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즉 뭐예요? 무단운전. 다른 자동차를 무단운전하면 타차 특약 안 해주겠다. 당연하겠죠. 몰래 타는 것까지 어떻게 해주겠어요. 그 다음에 6번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험사가 안 해주겠대요. 안 해주니까 뭐를 해줘요? 이 소유자한테 자기 신체 사고 해준다 했잖아요. 다른 자동차 소유자는 자기 신체 사고를 해준다고 했죠. 다 왔어요. 그 다음 지난번에 어떤 분이 이거 질문을 하셨어요. 홈페이지에다가 왜 다른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안 해주는 겁니까? 그걸 질문으로 왜 안 해주는 겁니까? 왜 안 해주겠어요? 아 낸들? 낸들 어떻게 하러? 모르죠.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너무 좀 깊이 생각하지 말아요. 아니 안 해준다고 정했으면 안 하는 거예요. 약관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이 잘 안 들어도 약관에서 악법도 법이란 말 있잖아요. 약관에서 써있으면 안 해주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그랬어요. 작년에 무면허 운전 면책 조항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저한테 어떤 질문을 많이 했냐면 아니 선생님 음주운전은 그때 당시 음주운전을 해줬죠. 아니 음주운전도 나쁜 거고 무면허 운전도 나쁜 건데 왜 음주운전은 보험 처리해주고 왜 무면허 운전은 똑같이 나쁜 건데 안 해줍니까? 왜 면책합니까? 제발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유 없다고. 아니 정했으니까 그냥 약관에서 정했으니까 안 해주는 거지 이게 무슨 깊은 논리가 어딨냐고 약관에서 무면허 운전 해줄게 내일이라도 바뀌면 해주는 거야 내일부터는 무슨 논리가 없다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그해 6월 달에 바뀌었어요. 무면허가 해주는 걸로 야 대단해 뭐가 있어 아무튼 자 논리 없어요 그냥 정한 거예요 안 해준다고 굳이 논리를 찾자면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고자 하는 거죠.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할까? 예를 들어서 친한 친구예요. 내가 그냥 다쳤어 그냥 계단에서 걸어가다가 굴러갖고 뼈가 부러졌네 그러면 근데 그 친구가 예를 들어서 타차 특약이 있어요. 타차 특약이 그래서 야 그러면 네가 나를 좀 다치게 한 걸로 해라 할 수 있죠? 아니 그러실 거 아닙니까 아니면 계단에서 굴른 게 아니라 아니면 내가 혼자 단독사고가 났는데 자기 신체 사고를 안 들었어 그냥 책임 번밖에 안 들었어 근데 단독사고가 났어 근데 뼈가 부러졌어 어? 치료비고 많이 나와 근데 만약에 이거를 보상해준다 그러면 친한 친구한테 야 너 자동차 있지? 너 타차 특약 있어? 어 있어 야 너 내 차 운전했다 나 옆에 타고 있다가 다친 걸로 하자 이해 되세요? 굳이 따지자면 그런 모랄리스크가 있겠죠 어떤 뭐 가족 간이나 친한 지인 관계 내지는 그 사용자와 동료 관계 이런 관계에서는 뭔가 그 아 이게 그 약간 비속으로는 야로 야로라곤 뭔가 야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뭔가 어떤 뭐 뭐라래? 아 생각이 안 나네 단어가 나이 먹으니까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짠다 아 무슨 좋은 단어 없을까? 둘이 뭔가 아 모르겠다 예 좋은 단어는 생각 안 나고 그냥 야로 야로 야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면책하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아 면책하니까 자기 신자 사고 해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일곱 번째 당연히 시험용 당연히 안 해줄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 운전 가능 번비 왜 아까 그랬죠 김형피 보험자 남편은 40살인데 부인이 39살이에요 하지만 아 40세 이상 운전 투격을 들었어요 깜빡하고 그러면 비록 배우자지만 타차 운전이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중간중간에 살짝 다른 얘기도 했지만 살짝 다른 얘기도 했지만 그거는 여러분들 지루함을 좀 방지하고자 한 거지 저랑 또 뭐 생각이나 견해나 어떤 그런 방향성이 다르다고 해서 저를 뭐 질타하지는 마시고 그냥 저 사람은 그런가 보다 생각하시고 또 이걸 시청하는 분은 또 나름 또 그런가 보다 또 서로서로 생각하시자고요 뭘 남을 설득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자고요 그렇게 하시고 업무적인 내용만 저한테 배우시면 되고 업무 외적인 부분은 너무 지루하고 여러분들이 지루만 하면 공부가 잘 안 돼요 뭐든지 재밌어요 공부가 되기 때문에 조금 우스갯소리를 한 거니까 뭐 웃을지도 않았지만서도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자 이거 무료 강의니까 뭐 10번 100번 막 돌려보시고 돌려보시고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좀 진정이 되면은 우리 정규 문제풀이나 모의고사는 꼭 학원에서 들으시는 걸로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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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